인천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지킴과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춤 언어를 창조해온 인천시립무용단의 도전과 작품활동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8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윤성주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40주년을 맞아 공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기획된 전시라며 이번 전시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